당근은 피부를 보호하고 시력을 지켜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혹시 하루 두 개의 당근이 당신의 눈 건강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상상해보셨나요? 오늘은 모든 계절에 사랑받는 채소 당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비타민 어로 전환되며 시력 보호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광택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당근은 또한 소화계통을 건강하게 하고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과유불급이듯 당근을 과다 섭취하면 혈중 베타카로틴 농도가 높아져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으니 적당량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맛있게 먹는 방법도 소개해드릴게요. 당근 주스는 손쉽게 만들어 당근에 풍부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선한 당근을 갈아낸 주스를 아침이나 낮 시간에 마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근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보세요. 당근 샐러드, 당근 수프, 심지어 당근 마피아처럼 달콤한 디저트까지 당근은 유연한 식재료로 모든 식탁의 건강과 맛을 더해줍니다. 당근을 더 많이 섭취함으로써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의 당근, 섭취 이야기나 새로운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인들에게 정보 공유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